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출자들이고요.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이번 지원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개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으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전화로 캐시백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자 캐시백과 관련한 피싱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두 가지 번호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불법 스팸 신고센터 118번이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번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